이게 뒤태가 실루엣 붙어. 와, 섹시. 여신 느낌이 납니다. 와, 섹시. 여신 느낌이 납니다. 우리 잠원동 뒤태 여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번 잠원동 디테일 여신입니다. 누구지? 모델 느낌이야. 요즘 다들 언어할 것 없이 내가 군통령이다, 군통령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군통령의 원조는 저거든요. 오늘 여러분 먼저가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군통령이 진짜 세대마다 다 있거든요. 솔직히 해봐요, 누가 있어요? 저는 트로트 군통령은 제가 굉장히 많이 뵙는 분이 조정민 언니. 그리고 지원희 언니. 트로트 군통령 그리고 설화윤. 지금 얘기하는 언니가 설화윤 씨예요? 네, 저 설화윤이에요.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하윤 씨랑? 제가 봤을 때는 하윤 언니 아직 조금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심해의 마음으로 노력하세요. 사실 옆에는 뭐 약간 이효리 씨도 생각나고 저는. 이효리, 엄정화. 1세대 엄정화. 설현 씨 아니야? 설현 느낌도 좀 나는데? 설현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아니야. 저 채연 씨 아니야, 채연.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işh과치.